유리씨가 한참 유수영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셨거든요. 몇 년 됐어요? 이제 7년? 7년쯤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그런지 똑같아요. 아 그래요? 항상 신혼,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거짓말할 때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손을 계속 이렇게. 저 이영훈씨도 이영훈씨도 이런 얘기에 말을 섞을만한데 지금 그냥 계시거든요. 이영훈씨가 둘만의 우주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은 건 있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지는 않아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4년차. 근데 일이 끝나고 나서 보통 남자들 맥주 한잔 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영은이가 이렇게 술을 먹자고. 아 좋다. 네. 아니 남편하고 통화할 때 보셨다면서요? 아 네 제가 이제 형님하고 이제 누나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워낙 다정하시고 이제 상냥하시잖아요. 근데 첫 전화를 받자 보자. 여보세요? 뭐해? 서윤인 애기 이름이 서윤인. 서윤인. 남편분께서. 어 뭐 있어. 그럼 같이 밥 먹어야지. 알았어 들어갈게. 알았어 들어갈게. 알았어 들어갈게. 누구만 들어갈게. 너무 남편분에게 당황하게 얘기를. 이게 아니라. 나왔는데 아기랑 같이 둘만의 시간을 제가 줬어요. 좀 더 친해지고 좋아. 근데 제가 자주 오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좀 진짜. 마음껏 좀. 그렇지. 그래 들어갔어요. 아 좀 아쉽겠네요. 네 많이 아쉽네요. 그런다는 말이. 애 자면 전화할게.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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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거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소맥 몇 개를 던지세요? 많이 던져요? 근데 자제하고 있어요. 요즘 해장이 잘 안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나. 아 좋다. 다슬기죽이 되게 좋아요. 이거 먹으면. 다슬기죽이요? 아 갑자기 또 캠핑으로. 나 지금 오랜만에 토크쇼하다. 다슬기 얘기하면 감도 또 토크쇼. 아니 근데 저 두 분이 싸우면은. 화에는 먼저 좀. 그 때에도 좀 달라요. 아 그 때에도. 그 때에도. 박하선 씨도 화를 안낼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보고. 너무 좋아하는. 네 화 잘 안 내죠. 화 안 내죠. 혹시 실례가 되면 애칭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저희가 이제. 제 본명이 어남선이잖아요. 네 맞죠. 어남선 씨. 까먹고 있었네. 어남선 씨. 어남선 박하선. 남선 하선이라서. 서서에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부르는 게 좋아요. 남선 하선아. 민진욱 씨가 보신 유수영 씨는. 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근데 하선 저는. 저도 사실은. 같이 하셨었잖아요. 이전 드라마를 같이. 하선이랑 했었는데. 하선이도. 채영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하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형순 님. 아 맞아 형순 님 왔어요! 아 맞아 형순 님. 갑자기 받은 자신 Paige. 아uren skateboard 씨 말고 얘기해야지. 아別лем가 건 Pavieri 너무 다 flashed 그래. 네 그렇게 안 내야지. az Jim video in publicity 매우 형 Plaid 씨. 유엔 아니에요? 유엔의 입장만 이재리까지. 유엔유는 유해 중立했습니다. 유엔유는 중립을 지키셔야지 너무 Straight on Committee til link time to PM. 아니요. 아니요. 어디서 받았냐? 학교 동무원이고요. 그 결의설은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인정을 하셨어요. 사실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기사하는지 엄청 원했어요. 기사하는지 오래됐어요. 누구가 하시는 말도 성대잖아. 제가 민재동 씨를 보고 놀란 게 실은 혼술넘 년에 나오신 거 보고 성대모사를 보고 성대모사 너무 잘하시길래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기구맨분을 어디서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성대모사가 뛰어나시더라고요. 김 내용은 정말 정말 좋았죠. 김 내용부터 가시죠. 한 번쯤 가죠.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아니요. 너희가 왜 저기예요? 그게 형생이잖아요. 그럼 왜 지금 자꾸 좋아서 보여주세요. 정립을 지켜주세요. 정말 옛날분이 안 들어왔지만 순대팀이었기 때문에 정립을 지켜주세요. 정립을 지켜주세요. 정립을 지켜주세요. 김 내용은 해바라기에 나온 건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소개를 했냐 지코보다 낫다. 지코보다 잘하는데 이성준씨 또 우리 이성준씨 진웅아 너 나와서 이사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신난 흠이라고 소경석 공무원 시험 맡기고 애들디 공무원 시험 맡기고 애들디 아 맞다. 진웅 씨가 얘기 들어봤더니 태양의 후에도 오디션을 보셨어요? 그때는 오디션 시기가 좀 지나갔어서 연기는 좋은데 앞에 있는 A4 연기를 한 번 보시더니 없다고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배역이 좀 없다고 해서 이게 조금 얼굴이 조금 더 좋았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래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허허 웃고 나오는데 또 못내 아쉬웠는데 잠깐만, 잠깐만 그랬더니 혹시 몸은 좋아? 이랬어 또 웃었더니 그것도 좋은데 아닌가? 그 어느 역할을 할 뻔한 거예요? 아마 그 병사 그 예, 그 왜냐면 그 국어화 계장님이 아 일단 주말팀 잠시 좀 쉬시고요 제가 1일팀으로 한번 더 동의합니다 2년 만에 지금 복귀를 하셨다고 그래요 결혼하시고 또 출산하시고 네 저희 딸은 좀 귀엽게 아 귀엽다 귀엽이 예쁘게 생겼네 2년을 공백 기간을 갖다가 네 주인공으로 캐스팅 된 겁니까? 네 제가 그것도 1박 2일로 애기 엄마들이랑 놀러 갔었어요 엄마예요? 그런 콘도를 잡아가서 놀러 갔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신옥이 왔다고 보내줘서 집에 와서 이제 늦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역할이 작은 역할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신옥도 보고 너무 재밌어서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듣기로는 동준이랑 저 때문에 하게 됐다는 얘기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죄송한데 조세호 역할이에요 아니요 원흥경 씨가 있어요 죄송한데 궁금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면 저희 자녀가 자꾸 없어지고 네 아니 저 궁금 때문에 항공복 좀 지켜주세요 네 터미네이터에서 솔직히 말하면 최종원 씨는 캐스팅된 거 한참 뒤에 아니 됐어 됐어 안녕하세요 굉장히 지금 씁쓸해지네요 네 아니 사실 오늘 동준 씨도 이렇게 함께했지만 제야에서 함께하는 멤버들이 다 지금 시원 씨도 그렇고 시원 씨도 그렇고 제국의 배우들이에요 진짜 왜 이렇게 배우들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군대하고 광희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멤버들이 잘 되는 거에서 질투 안 합니까? 어때요? 광희 형이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 막상 안 그래요 진짜 제일 기뻐하는 형이 광희는 이제 실제로 저희들하고 녹화를 할 때는 많이 질투했거든요 네 방송에 잘못한다고 네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 한 줄 모르겠어요 저희가 진짠지 어디 뭐가 진짠지 어디 용담이에요 용담이 임시원 박형식 김동준 세 중에 누가 먼저 연기를 했죠? 제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고 보이나야죠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저 사실 그 사랑과 전쟁에서 우리 저 사실 로봇 형이 들여 조선 씨가 굉장히 큰 화디가 됐지만 네 리포트 쓰다 잠들었다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 거의 못지않게 아 그래요 아 맞다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야 막말로 내가 LTE급으로 해왔으면 넌 적어도 3G를 해와야 당연한 거 아니야? 참담했죠 저도 보면서 아 본인도 보면서 제가 회사에서 정확히 기억해요 회사에서 이제 매니저 이사님과 저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사랑과 전쟁한다 같이 보자 딱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죠 근데 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사님들이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퇴 심각해지고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한 명씩 화장실을 가고 저도 끝내 마무리는 못 보고 나왔어요 그 정도였나요? 특별히 귀여운다는 말 못 참겠는 장면이죠 아니요 기억 안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아 연기를 못 하겠구나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너무 잘해요 맞아요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런 또 시련을 잘 극복을 하면 이렇게 또 지금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알아보고 그렇죠 이제 제주도 신혼여행 촬영을 갔는데 어느 날 지긋하신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저희 둘을 많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보시다 보시다 보니 보글보글 하시는 거예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이 뭐냐면 된장찌개집 아들이라서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우리만의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글보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아 일일이 드라마가 이렇게 파급력이 크구나 느꼈죠 근데 사실 아이돌 출신은 미니시리즈 쪽을 먼저 이렇게 함을 낼 법도 한데 일일극을 선택을 하셨나요? 일일을 하면서 카메라 많이 서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는 저희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할머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어르신들이 이제 드라마를 순서대로 보시는 게 있어요 6시 이후에 되면 순서대로 이제 7시 7시 반 8시 8시 반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신단 말이에요 뉴스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어릴 때부터 보시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네 지금 네 지금은 이제 모니터 해줘요 모니터? 모니터 많이 해주시죠 원래는 이제 8시 반에 주무셨는데 저희 방송이 8시 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9시로 지침 시간도 바꾸시고 저 애기도 저 때문에 9시에 자요 드라마를 보고 자요? 제가 모니터 하는 날은 해야 되니까 제가 같이 보고 드라마를 옆에서 막 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애는 좀 좋아해 근데 놓치면 나는 지금 21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벌써 1일 드라마를 보나? 옆에서 베개 들고 누워있어요 근데 억지로 이제 네 해야 되니까 서현이가 엄마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엄마! 이러면서 추측 그 노래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아 진짜? 네 근데 오늘 동준씨 보고 너무 놀란 게 네 더 닮아졌어요 그 분은 한가에 참 아니 너무 예뻐져 아니 미모 갱신이야 더 닮았네 진짜 예뻐져 아니 연정훈씨가 인정했다면서요 연정훈 형님이랑 이제 파일럿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그래요 동준씨 거를 막 하면서 처음 제가 등장하자마자 정훈이 형이 헛웃음을 지지더라구요 헉 동준씨입니다 딱 들었는데 헉 헉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 웃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이 이야 사람들이 무슨 느낌을 말하는지 알겠네 아 안녕하세요 연정훈이 형이 형이 끝인거지 뭐 솔직히 남매라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믿죠 완전 믿죠 동준씨는 너무 이쁜데 정말 밝음의 아이콘이에요 아 그래요 갑자기 딴 얘기로 하시네 딴 얘기로 하시네 자 주민이 히터 아니 지금 최정원씨 아니 지금 밝은 아이콘이라서 모든 스태프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면 인사를 하면 한 번씩 안고 가요 네 그래서 좋은 에너지다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준이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가시나 직업 프로그램 마무리하려고 하세요 캠페인이에요 저 지금 핸드초로 마무리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마 이제 두 원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이거 좀 드시고 네 제가 긴장을 너무하니까 형이 지금도 계속 긴장하지 말고 툭툭 얘기해 괜찮아요 최정원이 제일 긴장하는거에요 아니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거죠 툭툭에 더 되게 긴장돼요 아니 저기 최정원씨 연기하지 마세요 아니 최정원씨는 제가 이름 드라마를 반가운 마음에 최정원씨가 나오는 건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구요 최정원씨가 최정원 아니 이랬어요 최정원씨는 진짜 안 변했어 아 그래요 네 더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되신 것 같아요 전형은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무슨글만 배달해 무슨글만 배달해 무슨글만 배달해 무슨글만 배달해 무슨글만 배달해 무슨글만 배달해 누가 지금 무슨글만 배달해 무슨글만 배달해 무슨글만 배달해 정원씨 정원씨가 다른거 아니에요 정원씨가 다른거 아닙니까 또글만 배달해 정원씨하고 있어요 아니 유수용씨하고 좀 두 분이 좀 개인적인 친구님이 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장강계산에 살던 두 분이랑 살던 집이 가까워서요 정원이사는데랑 가끔 차 마시고 인왕산 가고 뭐 이랬어요? 같은 회사예요? 원래 되게 친한데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으니까 갑자기 저돌아보여요 옛날 예능에서 가져가라고 해요 이거 적이 아니라고요? 가져오라고 하니까 왜 사실 저게 아니라고요? 댄스 배틀부터 먼저 볼까요? 아니 이게 아버지가 이상해도 50부작이고 빛나라 연수도 120부작이면 6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케미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상대방인 거 알았을 때 어땠어요? 제가 들은 소문이 워낙 좋고 송문도 좋고 어떤 소문도? 어떤 소문인데요? 열정적이고 열심히 한다 사람은 좋다 세 가지면 다 사실 되잖아요 저도 워낙 얘기를 뭐라고 들었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물어보면 그 형 엄청 좋잖아 그래서 좀 안심이 됐었어요 사실 사랑하는 여기니까 배드심도 있고 피스심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남자 배우가 좀 까드스러우면 조심스러워서 피곤하죠 그랬는데 성격이 너무 좋고 일단은 유부 유부남이라? 네 유부남 유부남이라 오히려 많은 편한 게 있어요? 네 미안하죠 말씀 중에 박하성 씨가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연애할 때는 되게 좀 안 봐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결혼하니까 좀 바뀌었어요 사실 반대로 좀 결혼 전에 이제 혼술 남녀를 박하성 씨가 있는데 그렇죠 하석균 저도 그때 뭐 어떠셨어요? 유수영 씨는? 저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저는 기분 되게 나쁘요 안 나쁠 줄 알았거든요 저도 나중에 언젠간 이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나빠야지 그래야 대인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사람이 참 그게 기분 딱 나쁘더라고요 어떤 장면에 기분이 나쁘었어요? 목마키스 연기 있었는데 아 맞다 맞다 목마키스? 형이 진짜 안 좋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안 했죠? 살짝 얘기했죠 기분이 되게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찍을래 기분이 좋아 그게 기분이 안 좋지 생각해 보면 제가 배우가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배우로 이해를 해도 말도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옆에 계신 이유리 씨랑 뽀뽀 장면도 입고 하다 보니까 네 기분이 나처럼 돌아올 텐데 어떡하지 같이 보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저는 일부러 쇼파에 앉고 여기 앉아있고 뒷모습으로 아지랑이가 저 상상으로 막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의외로 밝은 얼굴로 오 잘했다 재밌다 저도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약간 순간 약간 웃었는데 그리고 다시 앞을 돌려서 테이블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안심은 했지 그때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한편으로 이게 또 진짜 좋아서 그렇지만 또 내가 반대로 박하선씨가 또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예를 들면 그랬을 땐 그렇게 박하선씨처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앞에 앉고 뒤에 앉힌 다음에 좋았어 그리고 열 받아서 그렇게 박하선씨가 우리 석진씨가 드라마 찍을 때 되게 신경 썼었어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에요 연기는 연기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뭐 해야죠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수영이 가장 천사거든요 정말 제일 착한 천사란 영적인 형사가 있으면 영적인 천사예요 수영이 형의 형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천사인데 그런데요 와이프의 어떤 그런 연기를 보고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이건 조금 솔직히 제가 좀 무너져요 아니 맞아 아니 뭘 무너져 안 할 수 있지 그러고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그 천사가 모든 걸 이해하고 아니 아무리 천사에서 천사로 관할 때가 있는데 천사는 남쪽은 아니야 아니지 자기 부모님이 남자랑 같이 얘기하는 건 봐도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아무리 직업이지만 개키스 이렇게 하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도 이상하죠 명언니씨는 어때요? 남편께서는 그런 거 혹시 그냥 쿨하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안 보시나요? 아니 같이 얼마 전에 모니터를 하게 됐는데 마침 신혼여행 간 회였어요 한 해가 다 신혼여행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키스도 있고 그런 배드심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냥 보고서는 저 친구 많이 힘들겠다고 잘해주라고 김지씨한테 좀 미안하다고요? 아무래도 저는 결혼을 했고 이 친구는 총각이잖아요 거기다가 나이도 저보다 많이 어리니까 처음 캐스팅 됐을 때부터 특히 애정신이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친구는 괜찮다고 전 누나 너무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살이 4kg나 웹단 정도는 스태스 맞나? 스태스 맞나? 아 저기 너무 미안해 마음이 좀 쓰이니까 이제 누나랑 이제 그런 애정신을 찍고 나면 이제 오케이 컷 하자마자 누나가 아유 동재나 미안해 아유 누나 미안하다 하거든요 아 착하네 사실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누나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책받침 세대가 있었다면 요새는 저 어릴 때 이제 PMP라고 이제 영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봤던 거에서 누나 사진이나 뭐 이런 영상들을 넣고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하던 시대예요 영은씨를 그리고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했어요? 네 저는 뭐 하고 이제 미니홈피 이런 거 할 때 누나를 굉장히 사모했는데 이영희씨가 사모했어요? 네 캐스팅이 누나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내가 학창 속에 좋아했던 누나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만난다면 누나랑 얘기를 아예 못했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형은씨? 얘기하더라도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진짜 만나는 사람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약간 근데 의심스럽게 해요 왜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자기의 다짐 마냥 다짐 마냥 다짐 마냥 이게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나는 좋아했다 이렇게 제가 웬만해서 살 잘 안 빠져요 저는 따라 항상 62kg에서 너무 말랐어요 그대로 근데 58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영희씨 남편이 좀 신경 쓰인다면서요?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좀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거든요 형님은 형님이지만 이제 애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 영상이 되겠죠? 과거 영상을 보면서 혹시나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아... 걱정을... 배려가 깊네 살이가 깊어 진짜 그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빠질 수밖에 없구나 밖에서 말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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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